맨손으로 호랑이에게 덤비기 옛날 중국의 유명한 성인 공자에게는 수천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안회라는 제자를 가장 아꼈습니다. 안회는 학문적 재능이 아주 뛰어났고 그 덕행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안회는 아주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나 그러한 환경에 어떠한 불만도 갖지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노여움을 품지 않았으며 한 번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은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안회에게 스승인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 그가 나를 써준다면 나아가서 도를 행하고 버리면 물러나 들어 앉을 수 있는 이는 나와 안회, 너 두 사람뿐일 것이다. 공자가 안회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자로라는 제자가 그것을 샘내하면서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도를 행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 선생님께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임해야 할 상황이 되신다면 그때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뇌가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무용으로 가장 뛰어나니까 분명 나라고 해주시겠지? 하지만 자로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공자는 그런 자로를 바라보며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에게 덤비고 걸어서 황하를 건너다가 죽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사람과는 나는 절대로 행동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공자의 말에 자로는 얼굴을 잔뜩 붉혔습니다. 그리하여 포호 빙하 즉 맨손으로 범에게 덤비고 걸어서 황하를 건넌다 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하고 위험한 용기를 비유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조선시대의 영의정을 지낸 상지는 자는 기부 호는 송현 범허재 시호는 성안입니다. 그는 1519년 중종 14년에 별시 문가에 급제하였고 승문원 부정자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리고 이후에는 홍문관 부재학 경기도 관찰사 형조판서 등을 지내고 1549년 명종 4년에는 우의정에 올랐습니다. 그 뒤 1563년까지 재상을 지내면서 덕성과 도덕을 넓히는 데 힘을 썼기에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어느 날 상진의 집에 한 손님이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에게 전름발이라며 한쪽 다리가 짧다고 놀려대니 상진이 말했습니다. 손님께서는 어찌 남의 단점을 말하십니까 마땅히 한쪽 다리가 더 길다고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손님이 얼굴을 불켰습니다. 또한 부헌당 오상은 젊은 시절에 이와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후키 씨 때 좋은 풍속 이제는 사라진 듯 술자리 봄바람만 남아 있구나 상진은 그 식구를 보고 탄식했습니다. 내가 오상이 큰 그릇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말이 어찌 이리도 야박한 것인가 그러더니 상진은 그 식구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오키 씨 때 좋은 풍속 아직도 남아 술자리 봄바람을 찾아볼 수 있구나 이렇듯 성안공 상진은 몹시 관대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생을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떡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옛날 옛날 어느 숲속에 두꺼비와 토끼 여우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숲길 한복판에 떡을 파는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만 실수로 떡을 하나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유 이런이런 흙이 다 묻어버렸네 아이고 길짐승이나 먹으라 해야겠구나 여인은 그렇게 떡을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두꺼비와 토끼 여우가 떡에 달려들었습니다. 셋은 이 떡을 어찌할지 고민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아 이바들 이 조그마한 떡을 셋이 나누기도 좀 그렇고 그냥 한 사람이 다 먹는 게 어때? 여우의 말에 토끼와 두꺼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음 그럼 우리 중에 술을 가장 못 마시는 자가 이 떡을 먹도록 하지. 두꺼비의 말에 토끼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 술이라고 나는 그 누룽만 봐도 취하는데 그러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아 나는 밀반만 지나도 취한다고 그러자 두꺼비가 갑자기 떨쿡 떨쿡 하면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러자 토끼와 여우가 깜짝 놀라서 두꺼비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두꺼비가 너 갑자기 왜 이러냐 그러자 두꺼비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니들이 그 술 얘기하는 것만 듣고도 이렇게 취한다니까 아이고 취한다 취해 결국 떡은 두꺼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옛날 중국 진나라 때의 일입니다. 진나라를 건국한 시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걸출한 영웅이었던 시황제와는 달리 그의 아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의 통치에는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진나라에 의해서 망한 전국시대 때의 여섯 나라의 후예들이 군사를 일으키니 각기 성의 우두머리들을 죽이고 관청을 점거하였습니다. 조나라의 옛 땅에서도 무신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단번에 조나라의 옛 땅들을 평정하였고 스스로를 무신군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러자 뛰어난 모사인 괴통이라는 사람이 무신군이 평정한 지역 인근에 어명땅 현령인 서공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현령 께서는 지금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 그대로 하신다면 도리어 이 위급한 처지가 복이 되는 전화 위복의 상황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괴통의 말에 현령 서공은 놀라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위급하다니 무엇이 말인가 괴통이 말했습니다. 현령 께서 이곳에 부임한 이유로 그동안 진나라의 가혹한 통치와 형벌들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사람들 자신의 수족을 잃은 사람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그들이 그 원망을 현령께 돌려서 현령을 해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령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서공이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나는 모르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큰일이 아닌가 그럼 전화 위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서공이 다급하게 물으니 괴통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현령을 대신하여 지금 근방에서 세력이 강대해진 무신군을 만나겠습니다. 그는 세력을 더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싸우지 않고 손쉽게 인근 지역의 땅과 성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계책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신군은 현령을 아주 후대할 것입니다. 서공이 듣고 보니 아주 좋은 계책이라 괴통에게 그리하라 말했습니다. 괴통은 곧장 무신군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무신군이 묻자 괴통이 답했습니다. 소인은 범양 땅의 현령이신 서공이 보내왔습니다. 무신군께서 금방의 많은 땅과 성을 싸우시지 않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계책을 전달하러 왔나이다. 괴통의 말에 무신군이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괴통이 아니 그런 계책이 있는가 어디 들어보세요. 괴통이 이어 말했습니다. 만약 무신군께서 서공이 다스리는 범양현을 쳐서 현령이 항복하게 된다면 그 현령을 어찌 대접하실 것입니까? 음 글쎄 생각해보지 않았네. 만약 무신군께서 항복한 서공을 푸대접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부기를 바라는 인근 지역의 모든 현령들은 항복하면 범양현의 현령 서공처럼 푸대접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군비를 강화하고 자신의 땅과 성을 지키려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그들의 성은 마치 금성 탕지 즉 끓어오르는 못에 둘러싸인 무쇠성과 같은 철벽의 수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음 아마도 어렵겠지. 거기다 그런 성이 여러 개라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맞습니다. 그때는 공격이 쉽지 않을 것이며 무신군 껴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범양 현령 서공을 극진히 맞이하여 그로하여금 각지의 현령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후한 대접을 자랑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겁많은 현령들은 기꺼이 자신의 성과 영지를 내놓고 항복하여 서공처럼 극진한 대우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오 옳다 옳아 그 말이 참으로 옳은 계책이로구 무신군은 몹시 좋아하며 괴통의 제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범양 현령 서공을 초청하여 그를 후하게 대접하였으니 서공은 무신군에게 기꺼이 항복하고 자신이 받은 후한 대접들을 근방의 현령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근방의 수십여 성이 무신군 앞으로 항복을 자청해 왔습니다. 무신군의 세력과 전쟁에 휘말릴 뻔한 인근의 백성들은 전쟁을 막은 서공의 덕을 칭송하며 몹시 기뻐했다고 합니다. 부엉이를 이겨라 옛날 어느 마을에는 한 고집쟁이가 살았습니다. 이 고집쟁이는 길을 가다가 어떤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이보 점을 한번 보지 않겠소 싸게 해드리다. 그러니 자신의 미래가 궁금했던 이 고집쟁이는 점을 보겠다고 하고 점쟁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점쟁이가 이 고집쟁이의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부엉이가 울면 한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분명 당신의 집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이 금방 부엉이 소리를 내어서 대꾸를 하고 부엉이가 그 대꾸 소리에 쳐서 울음을 먼저 그치면 괜찮을 것이고 당신이 지고 부엉이가 이기면 당신의 집안은 재앙을 입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하여 고집쟁이는 점쟁이의 그 말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던 고집쟁이는 갑자기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아이고 뒷간에 갈겠구나. 그는 바지를 벗은 채로 이불을 부둥켜 안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당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부엉이 울음소리가 아닌가 점쟁이가 그랬지 지면 안 된다고 지지 않겠다 이놈 부엉이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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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쟁이는 곧바로 부엉이 소리를 내어 응답을 하였습니다. 부엉이가 다시 그 소리에 응답하면 고집쟁이는 또 부엉 하고 응답을 하였으니 그것을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고집쟁이의 고집과 인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느새 자신이 용변이 마렵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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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는 것에 몰두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새벽녘이 되어 고집쟁이의 아내가 남편이 오랫도록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방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쟁이가 기진맥진하여 빳빳하게 땅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온몸이 차갑게 굳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여보 어째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왜구먼이나 바지는 왜 벗고 있어요 세상에 여보 아내가 아무리 불러도 고집쟁이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입이 뻐금뻐금 그나마 간신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아내가 고집쟁이 남편의 얼굴에 귀를 대고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으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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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쟁이는 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부엉 부엉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뭘 하는 거예요 어서 들어가요 아내는 이 고집쟁이 남편을 부축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고집쟁이 남편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니 이 고집쟁이가 그제서야 몸이 좀 녹았는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이겼어 부엉이를 이겼어 아이고 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됐나 아까부터 웬 부엉이 타령이에요 어서 몸 녹이고 쉬세요 하하 여보 내가 내가 이겼어 부엉이를 이겼다고 아이고 좀 조용히 좀 해요 고집쟁이는 그렇게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고집쟁이가 밤새 추위에 떨며 부엉이를 이긴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에 이 고집쟁이의 집안에는 뭐 평소와 같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인로의 청학동 지리산은 두류산이라고도 한다. 북쪽 백두산으로부터 일어나서 꽃봉우리처럼 그 봉우리와 골짜기가 이어져 대방군에 이르러서야 수천 이를 서리고 얽혀서 그 테두리는 무려 십여 고울에 뻗치었기에 달포를 돌아다녀야 대강 살필 수 있다. 옛 노인들의 전하는 바로는 그 속에 청학동이 있는데 길이 매우 협착하여 겨우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몸을 구부리고 수십 일을 가서야 허강한 경지가 전개된다. 거기엔 모두 양전 옥토가 널려 있어 곡식을 심기에 알맞으나 거기엔 청학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 대개 여기엔 옛날 세상을 피해 사는 사람들이 살았기에 무너진 담과 구덩이가 가시덤불에 쌓여 남아있다. 라고 한다. 연전에 나는 당형 최상국과 같이 옷깃을 떨치고 이 속된 세상과는 등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는 서로 이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대고리 짝에 소지품을 넣어 소 두 서너 마리에다 싣고 들어가 이 세 속과는 담을 쌓기로 했다. 드디어 화엄사로부터 출발하여 화계현에 이르러 신흥사에 투숙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모두가 절경이었다. 천계의 암석은 빼어남을 다투고 첩첩이 겹쳐진 많은 골짜기에 물이 흐르며 대울타리의 초가들이 복숭아꽃 살국꽃 핀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니 거의 인간 세상이 아닌 듯하나 찾고자 하는 청학동은 마침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심한 바윗돌에 남기고 돌아왔다. 두류산 저 멀리 저녁구름 나직한데 많은 골짝 숱한 바위 회계산과 닮았구나. 지팡이 부여잡고 청학동을 찾아가니 숲 저편서 부질없이 원숭이만 울고 있네. 누대가 아득하여 삼신산이 가까운 듯 익기 속에 희미한 채 네 글자가 남았구나. 물어보자 무릉도원 거기가 어디인지 복사꽃 흐르는 물 사람들을 홀리누나 어제 글쓰는 방에서 우연히 오류선생집을 훑어보다가 도원기가 있기에 이것을 반복해 보았다.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해 처자를 거느리고 그윽하고 깊어 궁벽진 곳을 찾았는데 산이 둘렀고 시내가 거듭 흘러 초동도 갈 수 없는 험한 곳을 찾아 살았다 한다. 진태원 연간에 어떤 어부가 다행히 한 번 그곳을 찾았으나 그 다음엔 길을 잃어 그곳을 다시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세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노래와 시로 전하여 도원으로서 선계라고 하고 장생불사하는 신선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하였으나 아마도 그 기록을 잘못 읽었기 때문일 것이니 사실은 저 청학동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유자기와 같은 고상한 선비를 만나서 나도 그곳을 한 번 찾아가 볼 것인가 이 글을 쓴 이인로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관리이자 문신 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었었는데 화음종의 우두머리인 요일이 그를 거두어 양육을 하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인로는 유교의 여러 서적들과 사상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척 영리하였고 글재주도 몹시 뛰어났습니다. 그는 한유의 고문을 따랐고 소식의 시를 좋아했으며 그의 저서로는 쌍명재집 파한집 은대집이 있고 방금 전 들으신 청학동 또한 파한집에 수록된 작품으로서 이인로가 지리산 청학동을 찾아 나섰던 그때의 감흥을 기록한 것입니다. 파한집은 이인로가 남긴 글들을 모아서 그의 아들 이세황이 간행하였습니다. 파한이라는 제목은 직역하면 한가로움을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한가로움이란 공명을 이루고 난 뒤 벼슬에서 물러나서 혹은 살림에 은거하며 마음이 바깥의 이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하며 이인로는 이러한 평온한 경지에 이른 자만이 한가함을 깨뜨리고 진정한 문학을 하는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은 한시에 관련된 시화와 당대 이인로와 교유한 문인들과의 문담 그리고 계림의 옛 풍속이나 서경과 개경의 산하와 인물 궁정과 사관 등의 여러 풍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사에서의 본격적인 문학 비평은 고려 후기에 이 이인로의 파한집을 효시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신이었던 서거정은 동인 시화의 서문에서 이인로의 파한집을 통해 시학의 정수를 비로소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파한집은 한국 최초의 시화집으로 시에 대한 일화나 작품 소개에 이인로 본인의 시평을 적은 것이 대부분으로 1차적으로는 한국 고전시학 연구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무신 집권기 전후 고려 사회를 당대인의 시각에서 보여주는 좋은 사료였습니다. 고려시대 때의 판각판으로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고양이 이야기 이수광 고양이 두 마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집에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있는데 길은지 수년이 되었다. 나중에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마침내 우리 집에 머물러 떠나가려고 하지 않으니 고양이 두 마리가 함께 살게 되었다. 작은 고양이는 감히 큰 고양이와 맞서지 못하여 다닐 때에는 큰 고양이의 뒤를 따르고 가만히 있을 때에는 큰 고양이의 뒤에 있었다. 또 먹이를 먹을 때에는 작은 고양이는 눈을 흘기며 곁에서 엿보다가 큰 고양이가 다 먹기를 기다린 뒤에 비로소 먹었고 큰 고양이 역시 감히 다 먹지 않고 반드시 먹이를 남겼다가 작은 고양이를 돌아보며 먹이를 주워서 먹게 하여 마치 서로 양보하는 듯한 태도가 있었다. 무릇 고양이는 불인한 짐승으로 은밀히 해치고 쳐서 물어뜯는 짓을 일삼는데 두 고양이의 행동이 능히 이와 같았다. 아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혹 예의 염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작은 이익을 보면 서로 악의 다툼 하고 심지어 서로 해치는 이들도 있으니 저들은 참으로 겉모습은 사람 꼴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해본다면 사람 가운데 혹 고양이 같은 자가 있고 고양이 가운데 혹 사람과 같은 것이 있으니 어찌 겉모습만 가지고 알 수 있겠는가. 고양이와 개를 기르는 이야기 고양이의 본성은 쥐잡기를 잘하고 개의 본성은 짐승 쫓기를 잘하는 것이다. 이 동물들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그 재주 여부는 가리지 않고 오직 몸집이 크고 털은 윤기가 나며 잘 길들일 수 있는 것을 취하여 먹이를 많이 주니 고양이와 개의 몸집은 날로 더욱 커지고 털은 나날이 더욱 윤기 나서 보는 사람들마다 기이하다고 감탄한다. 그러나 고양이로 하여금 쥐를 잡게 하면 마치 쥐를 보지 못하는 듯 하며 개로 하여금 짐승을 쫓게 하면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이 한다. 이는 그 욕구가 이미 채워져서 일뿐만 아니라 또한 몸집이 비대하여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동물들이 이렇게 하등한 재주를 가졌다 하여 배척하지 않고 더욱 심히 사랑하여 길러주니 고양이와 개는 오직 날마다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잘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 동물들은 밥과 고기를 훔쳐 먹어 비대함을 더하고는 이따금씩 돗자리에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정원에 오물을 남기는데 그 사람은 전혀 살피지 못하니 이는 어찌 이 동물들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겠는가 사람이 사람이 가려취하고 또 기르는 방법의 과실에서 연유한 것이다. 아, 임금이 장수를 기용하는 방법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 글은 조선시대 중기 문신이자 성리학자이며 실학자이자 저술가인 지봉 이수강의 작품입니다. 그는 선조 광해군 인조 세임금 밑에서 병조 좌랑 부사 노승지 대사헌 공조 참판 이조 판서 등 여러가지 내외직을 두루 역임했고 뛰어난 외교력과 문장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신으로 세 차례나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관리로서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모두 치른 중신이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실학의 등장을 이끈 실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엇보다도 실천과 실용의 학문에 힘을 썼으며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들을 섭렵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는 선현들의 사적을 모으는 한편 이를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지봉이라는 호를 딴 지봉유설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로서 현재에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곤 일척 옛날 중국 당나라 시절 제일의 문장가인 한유가 하남성의 홍구를 지나다가 시를 하나 읊었습니다. 홍구는 옛날 진나라의 시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양분하여 경계를 두고 싸움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한유의 시 구절 중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은 지치고 호랑이는 피곤하여 강을 나누니 만천하 백성들의 목숨이 보존되는구나 누가 임금에게 말머리를 돌리도록 권하였는가 그야말로 진정 한 번 겨룸에 천하를 걸었구나 두 수장은 여러 해 동안 싸움을 계속했지만 승부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전쟁에 지친 이들은 홍구의 서쪽으로는 유방이 차지하고 동쪽은 항우가 차지함으로써 전쟁을 마무리 짓는 듯 하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바로 한나라와 초나라입니다. 항우와 유방 두 수장은 전쟁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왕에 올렸는데 항우는 의제를 초나라의 황제로 삼았습니다. 그 뒤 서로 세력 다툼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음 해 초나라 황제인 의제가 항우에 의해서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명분으로 초나라의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던 제후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천하의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우가 여러 땅을 돌아다니며 반기를 든 세력들을 잠재우는데 힘을 쓰는 사이에 유방은 항우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초나라를 칠 궁리를 하였습니다. 두 나라의 싸움이 또다시 시작되고 전쟁 초반에는 초나라의 기세가 더 유리하였지만 점차 한나라에게 그 기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나라가 초나라를 거의 궁지에 몰아 멸하려고 하기 직전 항우의 엄청난 반격에 유방은 패배하고 말았고 아버지와 아내를 적지에 둔 채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항우와 유방이 공방전을 이어가다 서로 너무나 지치는 바람에 홍구를 경계로 두 나라는 싸움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항우는 유방의 아버지와 아내를 돌려보내고 다시 팽성을 향해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뒤이어 유방도 군대를 철수하려고 하는데 유방의 참모였던 장량과 진평이 유방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라는 천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후들도 모두 따르고 있습니다. 허나 초나라는 군사들도 모두 지쳐있고 불량마저 동이 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초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이니 지금이야말로 초나라를 쳐야 합니다. 지금 치지 않는다면 호랑이를 길러 후환을 남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은 초나라를 다시 공격할 마음을 먹고 말머리를 돌려 돌아가는 항우의 뒤를 추격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안희성의 해아에서 초나라 군사들을 사면 초가로 포위하여 결국 항우의 군대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참패한 항우는 멀리 쫓겨났고 크게 상심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떠올리며 한유가 홍구에서 읊은 시중 한 구절에 나오는 건곤 일척 즉 하늘과 땅을 걸고 한 번 주사위를 던진다는 뜻으로 운명과 천하흥망을 하늘에 맡기고 단판으로 승부를 겨룬다는 고사성어 고사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단 일곱 걸음만에 완성한 시 옛날 중국 삼국시대 때 위나라의 왕이었던 조조는 군사를 이끄는 데 능하여 여러 군웅들을 물리치고 하북을 차지하고 위나라라는 큰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사에만 능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수한 작품도 많이 남겨서 후한 건한문학을 융성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건한문학이란 삼조로 칭해지는 위왕 조조 그리고 그의 아들 조비 조식 삼부자와 건한 칠자라 불리우는 공용 완우 서간 칠림 응창 왕찬 유정 이렇게 칠인의 문인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문인들이 건한 연간 동안 활동하였던 것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때 대부분 악부 민가의 전통을 계승하여 내용이 진실하고 감정표현이 진지하며 질박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작품들 특히 시들은 악부의 옛 곡조와 제목을 가져다 사용하여 새로운 시대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 불안정한 정세와 끊이지 않은 전쟁 탓에 이들의 작품이 어지러운 사회의 모습과 처참한 민중생활을 반영하여 거기에서 느껴지는 강한 붕괴와 격정을 담은 특징을 진여 이를 건한 풍골 이라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건한 문학에 큰 기여를 한 조조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으니 그 조조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조조에 영향을 받아서 역시나 글재주가 아주 출중하였으며 문학적 소양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조식으로 그의 그의 글재주는 당시의 대가들도 혀를 내두르고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문학을 좋아한 조조로서는 그런 조식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으니 조식보다 나이가 위인 형 조비를 두고 후계자로 조식을 세울 것을 생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허나 후의 조식의 여러 행적들을 살펴보면 조식은 문학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능력도 뛰어났으며 행동의 품위가 있었고 위정자로서 백성과 신하들이 따르게 하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화면 조비가 후에 보여준 여러 군사적 정치적 실패들을 보건대 인재를 잘 알아보던 조조가 단번에 조비가 아니라 조식이 자신의 후계자 감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뛰어난 조식의 주변에는 조식을 후계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나라의 신하들도 아주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형인 조비는 늘 자신을 후계자로 완전히 인정해 주지 않는 아버지와 조식 주변에 모여드는 신하들 때문에 그리고 뛰어난 능력의 동생 조식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동생인 조식이 차기 후계자로 정해질 것 같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떠돌게 되면서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비는 동생 조식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조조가 태자로 삼은 것은 뛰어났던 조식이 아니라 조비였습니다. 그 옛날 조조의 가장 큰 적이었던 원소가 장자인 원담에게 후계를 맡기지 않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삼남 원상에게 후계를 맡겼다가 그 원소의 커다란 세력이 풍비박산이 났던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조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조는 장자 조항이 일찍이 전사하고 없었으므로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차남 조비를 태자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조식을 태자로 삼기에는 조비 또한 능력이 없지 않았으며 별격 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럴 명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조비가 태자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조조는 죽음이 가까워 옴을 느끼고 장안에 주둔하고 있던 삼남 조창을 급하게 수도로 불러들였습니다. 조창은 조조의 자식들 중에서 손으로 맹수를 때려잡을 만큼 무예가 뛰어났고 군무에 발가 많은 군공을 세워서 요충지 장안에서 많은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군사를 부리는 일에 관심이 있어 이 후계자 경쟁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그런 조창이 조조의 부름을 받고 급히 달려갔는데 이미 수도에서 조조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당시 조비와 측근들의 여론은 조창과 조창의 군대를 의식하고 두려워했기에 조조가 죽자마자 정해진 절차들을 모두 생략하고 조비의 위왕 즉위를 추진하여 하루만에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조창은 조식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왕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조식 너를 구계자로 삼기 위함이다. 조창이 그렇게 조식에게 자신이 군사들을 이끌고 도울 테니 왕위에 오르라는 식으로 부추겼지만 조식은 조식은 그런 형에게 형님 형님께서는 원시 형제의 말로를 직접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런 조창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조조가 죽은 뒤 위왕이 된 조비는 후한의 헌재를 패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비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올랐으나 여전히 뛰어난 동생들을 몹시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비는 조식의 측근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나가기 시작했고 또 하루는 조식이 자신의 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다는 죄를 묻겠다며 조식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조비는 조식에게 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림은 소 두 마리가 싸우다가 한 마리가 밀려 구덩이로 떨어지는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조비는 그림을 보고 있는 조식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시를 짓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어디 이 그림을 보고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지어보거라. 단, 두 소가 싸워서 한 마리는 우물 속으로 떨어져 죽었다 라는 식의 말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제대로 제때의 시를 짓지 못하거나 조건을 어기면 너의 죄를 물어 목을 뱀 것이다. 조비는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나 자신보다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 동생 조식의 콧대를 꺾어놓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조식은 흔쾌히 시를 지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걸음을 떼면서 다음의 시를 읊었습니다. 양육 제도행 두덩이의 고기가 길을 가지런히 가는데 두상 대요각 머리엔 볼록한 뿔이 달렸구나. 상호 철선 하 서로 철산 밑에서 만나 훌기 상당돌 호련 서로 싸움이 벌어지네. 이적 불구강 두 대적이 다 함께 강할 수는 없어. 이륙 와 토굴 한 고깃덩이는 토굴 속으로 쓰러진다. 비시력 부려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기불 설필 기운을 다 쏟지 못한 다시로구나. 그렇게 정확히 일곱 걸음만에 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 조비의 조비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변의 신하들은 몹시 놀라하며 그런 조식의 재능에 감탄하였습니다. 조식의 콧대를 꺾으려다 오히려 그의 길을 세워준 꼴이 되어버린 조비는 이어 말했습니다. 아니 그 일곱 걸음이 너무 느린 것이 아니냐 시를 다시 짓거라. 이번에는 형이나 형제 제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시기 너와 나의 관계인 형제를 묘사하는 시를 써보거라. 그러자 조식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다시 시를 지어 나갔습니다. 자두 지자 깽 콩을 삶아 국을 끓이고 녹시 이위즙 매주를 걸러 즙을 낸다. 기제 부하연 가마 밑에선 콩깍지를 태우니 두제 부중읍 솥 속에 콩이 울고 있구나 혼자 동근생 본래 한 뿌리에서 낫건만 상전하 태급 어찌 이리 급하게 삶아 되는가 이는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한 핏줄인 조식과 조비 이 두 사람을 콩과 콩깍지로 비유하여 형이 지나치게 동생을 핍박을 하고 있음을 묘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알아들은 조비는 잠시나마 동생을 핍박하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비와 조식의 어머니가 궁에 나타나 동생을 핍박하는 조비를 꾸짖었으니 조비는 조식을 죽이려는 마음을 거두고 대신에 수도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절자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우리 조상님들의 삶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상님들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 속 주인공인 듯 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담겨진 또 다른 인간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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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